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에포샤 김상욱입니다. 조명이 되게 부담스럽네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걱정을 좀 했던 게 현실이 약간 된 것 같은데 주제가 좀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이 없지 않으실까 좀 걱정을 했어요. 예상들 약간 다 차진 않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소수정의로 좀 오신 분들이라도 많이 유익한 걸 얻어갈 수 있게 제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아무도 모르실, 아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또한 클라우드 가상화 쪽 분야 연구를 좀 했었고요. 박사 연구로는 데이터베이스랑 저장장치 분야 연구를 해서 그거 기반으로 이제 작년 말쯤에 한 작년 9월, 10월쯤에 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뭘 하고 있냐면 아마존 오로라 디비는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RDS처럼 관리 운영해준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현재 마일스케일만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5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되고 상용제품 대비 10분의 1 비용으로 상용제품 수준의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몽고 디비용 오로라 디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몽고 디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포스레스케일이랑 마일스케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 대학원에서부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품화 시키면서 운영체제 수준, 리눅스 커널에서 제가 겪었던 문제라던가 해결책들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트렌드를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다들 체감을 벌써 이미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예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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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상용제품 밖에 거의 없었죠. 오픈소스라는 게 거의 무슨 어제 그 카카오 팀에서도 얘기해 주시던데 장난감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장난감 수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그 저희가 좀 그 디비엔진 닷컴이라고 이제 그 디비엔진별로 이렇게 스코어를 매겨주는 게 있어요. 여러가지 트윗가 되는 거, 회자되는 거, 좌포스팅 이런 걸 다 조합을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이게 사용률, 사용률이죠. 이거는 뭐 시장은 아니고 사용률이 이제 오픈소스가 거의 추월을 역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게 많이 쓰이는데 뭐 몽고디비랑 포스트리스 큐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사실 뭔가 물음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일스케일이 없죠. 마일스케일은 너무 높이 있어서 제가 일단 뺐습니다. 저 밑에가 잘 안 보여서. 마일스케일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몽고디비랑 포스트리스 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국내 얘기는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제가 오늘 운영체제 OS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랑 OS랑 어떤 관계가 있었고 변화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거에 보면은 예전에 81년도 논문이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죠. 여기 보면은 OS, 운영체제가 너무 엉망이어서 좀 잘 해줘야겠다. 데이터베이스는 되게 중요한 앤인데 OS가 너무 제대로 지금 하는, 너무 뭐라 해야 되죠? 그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을 하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작은 OS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OS를 믿지 못하겠고 OS가 너무 기능이 별로고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니까 그 위에서 돌리면 근데 현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이게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리눅스를 구글에서도 쓰고 있고 페이스북, 큰 IT 공룡들이 다 쓰고 있고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하다 보니까 그 인더스트리의 그런 요구들이 바로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힌트를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기능들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파일을 관리할 때 미리 뭐 F-locate나 F-sync만 원래 있었는데 F-data-sync나 이런 다양한 동기화 시킬 때도 좀 더 파인그레인하게 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는 모든 종류의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운영체제 위에서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라클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쿼리를 받아서 디스크에 뭔가 데이터를 읽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결국에는 다 OS가 이런 리소스 할당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만 최적화를 해서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 라는 이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OS에서 잘 해줘야 되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례를 들어서 이건 좀 이제 예전 좀 오래된 이슈이긴 한데 좀 직관적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마일스케일에 수업 인세니티라는 문제가 이거는 이제 리포팅 된 문제가 저희가 찾은 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일반적인 환경인 것 같은데 CPU가 CPU 프로세서 여러 개 이제 머신에 바뀌어서 멀티코어 환경으로 많이 서버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메모리가 CPU 이거는 이제 성능적인 이슈 때문에 아키텍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CPU별로 이렇게 붙어있고 뉴마라고 이거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 그게 속도가 빨라요. 리모트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은 속도가 느리고 CPU 제로에서 메모리 만약에 세븐에 있는 뭔가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상대적으로 느린 거죠. 제로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을 하냐면 그냥 그 스레드가 접근한 그러니까 스레드가 만약에 CPU 제로에 뭐 코어 제로에 있었는데 만약에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은 저쪽 이제 메모리 메모리 제로나 메모리 1, 2, 3, 4 중에 제로 1, 2, 3 중에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하니까 뭔가 균형이 안 맞게 저렇게 할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메모리는 전체 메모리는 지금 64GB인데 사실 노드 제로는 꽉 찬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노드 제로에 마일스케일 스레드가 메모리 요청을 하면은 수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걸 디스크에 내리는 그런 성능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메모리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면 밑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이거를 사실을 파악하기 너무 어렵죠. 왜 메모리는 분명히 프리 메모리가 있는데 왜 수압이 발생을 할까. 근데 이제 이런 밑에 좀 레벨 지식을 좀 아는 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저런 불균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OS에서 이미 지금 인터페이스를 열어줬거든요. 이거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고 좀 인터리빙 해가지고 메모리를 좀 균등하게 할당해주는 게 저런 뉴마 CTL이라는 거를 써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한 줄로만 그냥 커맨드만 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이 있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OS나 뭐 이제 밑에 레벨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고DB의 경우에는 일단 그 리드허이드가 리드허이드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저희가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꼭 데이터베이스일 필요는 없는데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계산을 하고 디스크에 뭔가 요청을 해요. 파일에 오프셋 제로부터 뭐 4KB 정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그거 읽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KB를 읽고 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 얘가 지금 뭔가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는구나 해가지고 미리 다 읽어오거든요.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두 번을 저게 지금 위에 보라색 위에가 이제 CPU에서 뭔가 계산을 하는 거고 밑에가 실제로 이제 디스크에서 뭘 읽어오는 작업인데 저거를 이제 두 번 정도 저런 패턴이 오니까 연속적으로 읽으니까 미리 다 읽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CPU에서 뭔가 계산하는 동안 디스크 병렬적으로 이렇게 같이 읽어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거 다 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디스크 블락을 읽으면 메모리에서 바로 그냥 히트가 나가지고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패칭 기능이고 사실은 뭐 효율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랜덤 패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읽는 것보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이런 패턴이 많은데 그래서 이 리더이드가 좀 방해가 된다. 쓸데없이 메모리를 써버리니까 나는 내가 요청한 적 없는데 리눅스에서 맘대로 그거를 읽어버리는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그런 메모리 낭비가 있으니까 이건 몽고DB도 그렇고 다른 경우도 이런 어드바이지를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꺼버리라 끌 수가 있거든요. 리더이드를. 그래서 꺼버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디스크 그건 SSD돈 그냥 꺼버려라. 공식 문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몽고DB 그 홈페이지 가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디폴트가 제가 지금 128kb가 디폴트니까 리더이드 하는 양이 있거든요. 읽어오는 양이. 128 아니면 256kb인데 어쨌든 디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그 뭐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리더이드를 껐을 때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처리량이니까 높은 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전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제 처리량이 40% 정도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다른 DB들도 마이스크레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6kb로 읽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다 4kb 블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좀 큰 단위로 읽거든요. 몽고 DB도 막 32kb씩 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리눅스에서 리더이드를 꺼버리면 어떻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32kb를 만약에 읽잖아요. 그러면 얘가 4kb씩 읽어오거든요. 디스크에서 근데 이거를 그 만약에 리더이드가 켜져 있으면 32kb를 동시에 다 요청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한꺼번에 기다려요. 근데 리더이드를 끄면 4kb 블락 디스크에서 읽는 거 끝나면 그 다음 4kb 그러니까 8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냥 제가 해서 현실적인 뭐 조언은 뭐냐면 한 16kb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그 현실적으로는 아예 끄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작게라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리눅스가 시스템 레벨에 뭔가 OS레벨 지식이 없으면 뭔가 이런 문제를 또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트레스케일은 다 많이 안 쓰시죠. 잘 좀 빨리 설명할게요. 이게 뭐 비슷한데 이제 멀티버전 컨퍼런시 컨트롤 하다 보니까 뭔가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위치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저쪽에 끝에 비비비 스몰 비비비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다른 위치에다 쓰거든요. 그럼 이제 원래 있던 거는 가비지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언젠가 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는 게 베큐 작업을 해요. 오토베큐 데몬이 있어서 저거 주기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고 저런 거를 클리닝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페이스를 다시 확보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오토베큐 영향이 왜냐하면 쓰레기는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테레스의 디폴트 설정을 보면은 저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게 왜냐하면 저게 결국에는 읽어서 뭔가 새로운 값을 또 써주고 컴팩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스크 아이오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접근이 그러면은 사용자 쿼리나 사용자 업데이트 이런 거랑 충돌이 나니까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보수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풀어봤어요. 빡세게 빡세게 돌아가게 좀 풀어봤더니 뭐 한 50개 클라이언트일 때는 처리량이 40% 정도 좋아지는 걸 확인했고 결국에는 이거를 풀어주면 좋긴 한데 그럼 마냥 풀어주면 좋냐 그러면 진작에 다 디폴트 설정이 풀어줬었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처리량은 좋아지는데 레이턴시 그러니까 응답 지원을 보면은 응답 지원이니까 낮은 값이 좋은 거예요. 낮은 값이 그래서 이게 회색이 그냥 원래 디폴트 설정으로 한 거고 이제 빨간색이 저희가 좀 풀어준 거예요. 열심히 컴팩션을 하게 근데 이 경우에 최대 한 2.5초 정도 확실히 튀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카이오를 많이 하는 구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좀 OS에서 이게 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컴팩션 작업인지 실제 사용자 컬인지 이런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처리량은 좋게 하면서도 레이턴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란색 라인은 저희가 최적화를 했을 때 성능이고요. 한 0.1초 안에 모든 리스판스가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일래스틱 서치를 요즘에 또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래스틱 로깅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뭐 다 또 다른 몽고DB도 마찬가지고 포스리어스 다 비슷한데 메모리에 일단 데이터 변경된 거나 새로 인서트된 거를 일단 쌓아놓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손실되면 안되니까 그걸 트랜잭션 로그 형태로 계속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다가 이제 저게 메모리에 있는 게 플러시가 다 되면은 디스크에 그때 이제 트랜잭션 로그를 날리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서치 로깅을 보면 근데 이게 디폴트 설정은 매 리퀘스트마다 매 인서트마다 트랜잭션 로그를 기다려요. 디스크에 써지는 거를 그래서 성능이 지금 보시면 이게 처리량이니까 이제 바가 긴 게 좋은 건데 한 이거를 이제 에이싱크 모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기다리고 메모리에만 계속 쓰고 리턴되는 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메모리에만 쓰고 리턴이 됐으니까 데이터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대신에 어쨌든 메모리에만 쓰니까 4.5배 정도 성능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근본적인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거죠. 위에 거는 어쨌든 데이터는 항상 이제 복구 가능한데 밑에 거는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왜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트랜스 로그라는 게 이제 로그 파일이에요. 저기에 어펜드 형식으로 이제 라이트를 로그 레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저거를 바로 싱크를 이제 한 다음에 저기 끝나야 이제 리턴이 되는 건데 싱크를 하면은 그 실제 쓴 레코드 로그 레코드만 딱 디스크에 써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 파일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밑에 파일 시스템은 또 파일 시스템 그 단에 또 열심히 이제 뭔가 일관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깅 같은 걸 또 해요. 밑에서 그래서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제 로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을 또 하는 게 이제 뭔가 일렉서치 레벨에서 뭔가 메타데이터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되게 작은 데이터를 쓰고 그거까지 끝나야지 이제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디스크에 싱크를 한 세 번 정도 하는 걸 기다려야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안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저 부분을 파일 시스템 로깅하는 부분을 만약에 없앨 수 있으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하면은 한 처리량이 두 배 정도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럼 더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게 지금 그 앞에 로그 레코드 쓰는 거랑 뒤에 이제 그 메타데이터 쓰는 게 사실은 그 순서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두 개가 앞에 거 로그 레코드만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저 메타데이터만 써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로그 레코드만 써지고 파워가 나가거나 해도 어차피 그거에 디스크립션 하는 메타데이터가 아직 디스크에 안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서 그것까지 이제 오더링만 맞추면서 동시에 내려가게 해주면은 싱크 한 번으로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배 정도 수르포시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전히 당연히 이제 뭐 메모리에만 쓰는 거에 비해서 성능은 그것까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근본적인 뭔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서 지원을 잘 해주면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왜 그러면은 저희가 밑에서 OS에서 열심히 봐야 되고 저희가 어쨌든 공부를 좀 하고 45분 동안 시간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긴 했네 15분을 썼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여태까지 분석을 했고 최적화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일단 저장 장치 쪽이랑 CPU 스케줄링 하는 거 두 파트인데 제가 시간을 좀 봐서 CPU 스케줄링 쪽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던가 스킵하던가 조정을 좀 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저장 장치 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DB 이제 좀 일반적인 구조를 보면은 사용자의 리퀘스트니까 쿼리나 업데이트, 인서트 이런 거를 처리해주는 쓰레드나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성능이겠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이 GPU가 얼마나 빨리 리퀘스트 리스판스가 되는지가 성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테스크들이 있어요. 아까 그 오토 바큐처럼 그 포스레스 SQL에 백그라운드에서 컴팩션도 하고 체크 포인트도 하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것도 여전히 이제 뭐 리소스를 많이 쓰죠. 이런 애들도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엔 이제 뭐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있고 체크 포인터도 있고 뭐 로그 라이터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 스레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뭐가 문제냐면은 실제 이제 실험을 저희가 해보면 이제 몽고DB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리눅스 그냥 디폴트 설정으로 저희가 실험을 했어요. 이게 지금 스루프시니까 그 높고 안정적인 라인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모두가 원하는 그런 성능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뭔가 클리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성능이 툭툭 떨어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백그라운드 테스크 중에 가장 좀 문제야가 뭐냐면 체크 포인트 테스크예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테스크가 그 몽고DB에서는 60초 단위로 이게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계속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오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게 빨간 라인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OS에 그래서 아이오 나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디스크에 접근한 우선순위를 쓰레드마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이오는 체크 포인트 쓰레드가 그렇게 문제하면 얘를 좀 우선순위를 극단적으로 낮춰보자 해서 저희가 낮춰봤어요. 근데도 사실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아마 이거는 이거를 아이오 나이스라는 걸 아시는 분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도대체 저런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눅스 커널 안에 보면은 이제 디스크에 접근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경로들이 계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이제 캐시 OS 안에 캐시가 있거든요. 메모리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워낙 느리니까 지금 많이 빨라졌지만 느리니까 최대한 메모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한번 올라온 거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뭔가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시스템의 안정성에 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계속 뭔가 데이터만 쌓이고 이걸 디스크에 싱크를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나름의 뭔가 컨트롤을 해요. 이 레이어에서도 그 다음에 이게 여기를 잘 통과해서 내려와서 이제 블락 그러니까 실제로 디스크에 가기 바로 직전에 어떤 계층에 와도 여기서도 뭔가 컨트롤을 또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스케줄링을 또 해주거든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위에서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스템 안에서는 또 나름의 또 최대한 열심히 뭔가 스케줄링을 해줘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잘 통과해서 지금 그 FG라고 표현해 있는 파란색이 아까 그 나왔던 이제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BG가 이제 뭐 체크포인트 하면서 나오는 IO들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성능이 잘 나오려면 근데 이제 이게 파란색이 잘 통과해서 밑으로 디바이스에 실제로 뭐 SSD나 하드디스크에 써도 그 안에서 또 뭔가 일종의 그 어드미션 컨트롤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스케줄링도 막 오더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좀 전에 그 그래프에 나왔던 그런 엄청나게 안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체크포인트를 하면은 메모 그 데이터베이스 내부 캐시에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쏘는 내리는데 그게 만약에 저 회색이 만약에 앞에 쭉 쌓여있고 파란색이 만약에 뒤에 하나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전에 그 아이오 나이스라는 거는 저 블락 레이어에 스케줄링하는 딱 그 레이어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 레이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면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파일 시스템에서도 파일 시스템은 레벨의 트랜잭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런 것들 다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래서 그걸 끝나야지만 통짜로 끝나는 뭐 그런 트랜잭션 커밋 하듯이 그리고 위에 또 아까 나왔던 캐싱 레이어에서 똑같이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아이오 스케줄러 그러니까 디스크에 내리기 전에 스케줄링만 잘한다고 아이오 나이스를 다르게 준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뭐냐면 아마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 쪽 백그라운드 있으시니까 CPU 스케줄링 쪽에 그 프로젝트 인버전 문제 아시죠? 그 우선순위 역전되는 거 그 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바로 드릴게요. 하여튼 어쨌든 이게 아이오에도 스토리지 쪽에도 CPU 스케줄링처럼 이게 프로젝트 인버전 문제와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중요한 어떤 쓰레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쓰레드가 락을 잡고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저장장치에 아이오를 하나 쐈어요.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락이 아직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피락은 아니고 슬립하는 락이에요. 이거를 락을 잡으면 락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놈은 슬립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중요한 포그라운드 어떤 쓰레드가 쿼리를 처리하는 애가 이 락을 잡아야 되면 결국에 간접적으로 저 디스크 아이오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 인버전 문제고 이거는 이제 어떤 컨디션을 기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백그라운드 쓰레드가 아니 어떤 쿼리를 처리하는 쓰레드가 특정 컨디션을 기다려요. 이게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 날 깨워줘 하고 슬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백그라운드 쓰레드가 얘를 이 컨디션에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 걔가 이 디스크 아이오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 마찬가지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락이랑 이런 컨디션 베리어블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이제 커널 안에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몽고 디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멀티 쓰레드 애플리케이션들은 피 쓰레드 많이 쓰잖아요. 피 쓰레드 락이나 피 쓰레드 컨디션 같은 걸 쓰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위에서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또 이제 아이오를 이미 썼어요. 그러니까 락이나 컨디션 저런 거 말고 체크 포인트가 디스크 접근을 하면서 뭔가 던져놨는데 그걸 뭔가 직접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레벨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 이슈 때문에 뭔가 자기가 쏘지도 않았는데 직접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만들었던 게 좀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인버전이 생기고 아니 일단은 뭘 했냐면 전체 아까 레이어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랑 안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열어줬어요. 뭐가 체크 포인트 쓰레든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알려달라. 그래서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전체 계층에서 이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를 이제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했던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인버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결을 하려고 뭔가 아까처럼 중요한 애가 갑자기 안 중요한 애 기다리게 되면 얘한테 임시적으로 우선순위를 상속을 해주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일단 중요해졌으니까 좀 빨리 처리해줘라.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디스크 접근하는 아이오까지 전파가 돼서 그것도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좀 더 디테일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논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이따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창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품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리눅스 커널 안에 코드들을 건드린 부분들을 제가 나타낸 거거든요. 블락 레이어 블락 계층 쪽에 이런 걸 건드렸어요. 스케줄러도 건드리고 플러시하는 부분 코어 부분도 건드리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 쪽에 여러 가지 저널링하는 거나 아니면 파일 시스템 내부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캐싱하는 쪽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상속하는 것 때문에 안에 커널 안에 많거든요. 뮤텍스 세마포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알아야 되니까 인터페이스도 세로도 뚫고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도 뚫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쓰려면 애플리케이션도 몽고 디비인데 몽고 디비도 또 고쳐야 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좀 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실 이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하실 때는 이런 게 이 정도 파일 개수 건드리고 하는 거 억셉터블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커널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하면 절대 안정성을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이게 중요한 애다 보니까 OS라는 게 결국에는 이 구현을 저희가 다 버리고 새로 생각을 좀 다시 한 게 방금 전 솔루션은 뭐였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거를 좀 뭐라 해야 되죠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 처리를 한 거였어요. 뭔가 우선순위가 역전이 되면 그걸 뭐 해결해주고 이런 걸 하자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좀 예방을 하자가 이제 저희 제품에 적용된 그런 방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한 게 프론트엔드 파일 시스템 이름을 지운 이유가 저거는 실제 파일 시스템은 아니에요. 파일을 자기가 들고 있진 않아요. 일단 래퍼 같은 거여서 그 계층이 하나 생긴 거고 실제 EXT4가 됐던 XFS가 됐던 원래 파일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쓰실 수 있는데 거기를 통과하기 전에 저희 레이어를 한 번 통과하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쓰는 거나 읽어가는 거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컨트롤을 미리 했고요. 밑에 더 내려가기 전에 밑에 내려가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미리 좀 했고 그 다음 제일 바닥에서도 한 번 더 했어요. 저희가 IO 스케줄러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바닥에서 한 번 더 컨트롤을 했습니다. 이게 다 모듈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부시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일종의 플러그인처럼 꽂아 넣으면 저희 아까 나왔던 그런 성능이 보장이 되게 최종적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스 엔진 데이터베스 자체도 저희 코드 수정 없이 저런 거를 좀 하려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후킹하는 용도거든요. 안 고치고 코드를 안 고치고 뭐를 하려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를 이제 만들고 그게 특정 라이브러리 콜드를 하잖아요. 리드 라이트를 하나 하던 포를 하던 여러가지 샌드 리시브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다 후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좀 뽑아와서 저희 쪽 모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라이브러리는 이제 DB 엔진별로 다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커널 모듈은 공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V12 엔진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응답 지연이니까 낮은 값이 낮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좋은 그 좋은 성능입니다. 리눅스를 그냥 디폴트로 저희가 그냥 딱히 뭘 건드리지 않고 하면은 한 5.2초 정도 굉장히 이제 많이 튀는 경우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백그라운드 잡들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몽고 DB 공식 문서랑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서 이것저것 튜닝을 다 해봤어요. 그런 걸 해도 이제 한 2.2초 정도 튀니까 여전히 이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한 서비스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최대한 0.1초 안에 모든 리스판스가 오니까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성능이 나온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우선순위 적용할 때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제 처리량을 보면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리눅스 디폴트 비해서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크게 처리량 부분에서는 개선이 없거든요. 저희가 어디가 문제길래 이게 잘 안 나오나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했던 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리눅스 기반 뭐 오븐투나 센터웨스도 마찬가지 리눅스 기반 OS에서는 레이턴시 탑이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좀 그 인메모리 잡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 배포판마다 꺼져있는 경우도 있고 켜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분투 14.04 서버에는 저기 켜져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뭔가 활성화시킨 다음에 찍어보면 저런 식으로 이게 그 쭉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숫자는 저게 지금 다 그 커널 스택이거든요. 커널 쪽에서 어디서 블락됐는지가 나오는 건데 횟수 저기서 슬립한 횟수랑 쓰레드가 슬립한 횟수랑 그 다음 거는 전체 기다리는 시간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최대 얼마나 전체 중에 최대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튀는 거는 저 맥스랑 좀 관련이 있겠죠. 맥스 웨이타임이랑 이런 식으로 찍어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그 맨 위에는 그냥 네트워크 기다리는 거여서 사실 뭐 큰 아주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보면은 JBD2 어쩌고 저런 게 나오고 그 밑에 또 이제 웨이톤 페이지 월백이 있는데 저게 결국에는 몽고DB에서 로그 트랜잭션 로그 저장할 때 오버헤드가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저게 이제 메이저 바틀렉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게 실제로 그러면은 몽고DB 쪽 코드 어딘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또 이제 시스템 탭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탭은 이제 그 동쪽으로 그 커널 내부에 이제 뭐 정보들이나 이런 걸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저 콜스틱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유저 백트레이스도 같이 찍을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제 커널 백트레이스랑 유저 백트레이스를 같이 찍어봤어요. 찍어보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이제 시작점인데 이게 몽고DB가 이제 클라이언즈 3를 띄워서 뭐 핸들 인커밍 메시지 쪽 펑션이 불려서 커맨드를 받아서 실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그 트랜젝션 로그가 디스크 커밋 되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시점까지 오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와이어드 타이워라고 스토리지 엔진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싱크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저게 결국에 F 데이터 싱크 시스템 코를 호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커널 레벨로 넘어와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에 아까 그 저희가 빨간 박스로 보여드렸던 그 디스크 아이어를 기다리는 부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디스크 아이어를 기다리는 거야 당연히 제가 뭔가 트랜지 로그 레코드를 썼으니까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 더 위에 있었던 그 JBD2 로그 웨이트 커밋 뭐 이런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몽고DB에서 지금 로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일단 F 올로케이트라는 거를 시스템 코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채운 건 아니고 내가 100메가바이트의 로그 파일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예약을 해줘. 뭐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파일 시스템에서 이거를 블락을 할당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데 공간만 그냥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쓴 다음에 로그 레코드를 쓴 다음에 F 데이터 싱크를 하면 결국에 저게 지금 원래는 이게 보안 이슈 때문에 저걸 읽어가는 거를 막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니셜라이즈가 안 된 상태다. 뭔가 공간이 예약이 돼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어느 이닛을 체크를 해놨다가 실제 라이트를 쓰면은 그걸 이니셜라이즈 된 걸로 바꾸거든요. 파일 시스템에서 그럼 그 과정에서 결국에 메타 데이터가 수정이 돼요. 파일 시스템 메타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제까지 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고 저게 아까 전에 제가 레이턴시 탑에 나왔던 그 결과 그 그래프 그 그거의 원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거를 해결을 할 이제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했고요. 이제 해결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딱 진짜 쓴 로그 레코드만 디스크에 쓴 다음에 바로 이제 리턴이 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펀스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한 건데 그걸 적용을 하면 이제 37%에서 72% 정도 처리량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데이터셋을 아까는 이제 12GB 정도였는데 한 60GB까지 좀 키워봤어요. 데이터셋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전히 이제 리눅스 디폴트는 이제 엉망진창이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하면은 여전히 낮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많이 튀고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저희가 아까 전 그래프에서는 0.1초 안에 다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1초 가까이 이제 저희도 튀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똑같이 다시 레이턴시 탑을 써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면 원래 없었던 게 위에 나 상위에 랭크가 됐어요. 이게 지금 전체 기다린 시간을 정렬을 한 거니까 위에 있는 거일수록 많이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아까 저희 보여드린 거에서 저게 없었는데 저게 새로 나왔죠. 저게 뭐냐면은 이제 몽고 디비에 보면 콜렉션 파일이 생겨요. 저희가 디비를 만들면 콜렉션 대시 어쩌저쩌 이런 파일이 생기는데 그 파일에 사실은 다른 오프셋에 라이트를 하더라도 파일 시스템 레벨에서는 이게 동기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하나밖에 쓰기를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블락 서로 다른 오프셋 랭스를 접근하고 있는데도 하나밖에 쓰기를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결국에 아까 나왔던 그런 응답 지원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된 거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쉽게 말씀드린 일종의 레인지락 같은 걸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오프셋이 겹치지 않으면 동시에 그냥 진행할 수 있게 저희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물론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혹시 궁금하시면은 저의 질문을 해주시면 이따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기까지 적용을 한 한 게 다시 이제 노란색 버전 3인데 저 문제를 해열하면 최대 0.13초 정도로 다시 이제 또 안정적으로 응답 지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디스크 아이오 쪽 그러니까 디스크에 접근할 때 어떻게 최적화를 분석을 하고 최적화를 했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 8분 30초 정도 있으니까 간단히 이제 CPU 스케줄링 쪽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사실 다 멀티코어 싱글코어는 거의 없잖아요. 테스트로 쓰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거의 뭔가 틀팩이 없다던가 그래서 멀티코어 머신을 거의 쓰시는데 멀티코어 그 멀티코어 이제 코어 개수가 많아지면 스케줄러가 만약에 그 전체 코어에 대한 스케줄링을 다 하게 되면 스케줄러 하나가 바틀렉이 되거든요. 얘가 다 뭔가 그 동기화도 해주고 다 뭔가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바틀렉이 되서 지금 리눅스에서는 코어마다 스케줄러가 따로 있어요.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코어에는 스레드가 막 4개 있는데 어느 코어에는 한 개 있고 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려고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로드 밸런싱은 크게 프리 로드 밸런싱이 있어요. 처음에 트레드가 슬립하고 있다 깨워놨거나 새로 생성이 됐거나 하면은 지금 누가 제일 안 놀고 있는 제일 놀고 있는 코어 쪽에 이 스레드를 스케줄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뭔가 이게 불균형이 생겼나 안 생겼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옮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일정 주기마다 내가 나는 좀 바쁜 것 같은데 뭔가 놀고 있는 코어 아예 아이들한 코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코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얘를 보내요. 스레드를 그래서 킥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할 게 없어졌어. 그러면은 또 어디서 끌어오는 게 드레인 로드 밸런싱이 있어요. 어디서 다른 데서 이제 끌어오는 게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근데 이제 로드 밸런싱 할 때 오버헤드를 보면 크게 계산을 하는 게 있고 CPU 사이클을 좀 소모해서 막 계산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제 락을 잡아서 뭔가 코어 두 개가 마이그레이션 소스랑 타겟 전체를 이제 멈추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CPU 사이클 쓰는 거야 당연히 어느정도 오버헤드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마이그레이션 할 때 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어랑 타겟 코어 옮겨야 되는 코어 양쪽에 이제 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은 락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저게 문제인 거고 근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쪽에 왜 이게 더 영향이 많이 나타나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은 비슷한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통해서 뭔가 받아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뭔가 접근을 하거나 뭐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슬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이 로드밸런싱 이 알고리즘에 호출이 엄청 많이 자주 발생 아니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I.O를 하고 뭔가 리시브를 받으면 깨어나면서 한 번 또 로드밸런싱이 되고 뭐 디스크에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제 그 아이들 상태가 됐을 때 아까 전에 그 킥 뭐 드레인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내기도 하고 뭐 끌어오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불리는 거예요. 로드밸런싱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제가 들어본 건데 만약에 스레드 두 개가 있었어요. 데이터베스 스레드 두 개가 있었는데 코어 하나를 공유해서 돌고 있다고 돌고 있는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돌면 일단 스레드 1번이 컴퓨테이션을 하고 뭔가 디스크 접근을 하면 슬립을 하면서 두 번째 스레드가 깨어나서 컴퓨테이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최종 작업을 마무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코어가 하나 더 있어서 마이그레이션을 중간에 왜냐면은 저 코어 두 번째 코어는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어 1번이 코어 2번이 끌어간 거예요. 마이그레이션을 한 거예요. 끌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저 마이그레이션 하는 동안 락이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래도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쓸데없이 마이그레이션을 괜히 해가지고 더 늦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저 문제는 만약에 디비테스크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쓰는 경우에는 짧게 계산을 짝하고 네트워크 IoT 스카이 하고 끝나는데 괜히 쓸 짤데기 없이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늦어지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좀 이런 거를 해결을 했고요. GPU 스케줄링 쪽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을 하면은 사실 이 머신 자체가 좀 큰 머신이거든요. 메모리도 한 128기가고 저희가 테스트를 이 똑같은 거를 한 16기가 8기가 좀 작은 데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인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에 많이 핏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이게 많이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40%에서 한 2.5배 정도 성능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그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당연히 이거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제 대표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도와주셨습니다. 그 뭐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한 얘기를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들어보니까 질문은 좀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진행하시는 분들이어서 끝나고 뭐 밑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부스 있으니까 부스에 와서 뭐 아 이거 네가 말한 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좋은 거 있으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뭐 그렇게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같이 하실 분은 계속 같이 할 분들이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인프라 뭐 자동화하고 이런 거 관심 있으시거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좀 관심 많으신 분들 좀 와서 같이 얘기해 보시고 좀 추천도 해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